의사들 얘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일부 의사들이 정말 놀라운 발언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도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 이런 날 한 줄도 안 났어요. 이 내용이. 일부 의사들의 놀라운 발언들입니다. 낙동강 오리알티비. 규제야 니나 잘해라.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좀 잘 알고 지식이 있고 뭐 이래야 국민들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니까. 스프링필드 의사 수만 늘리면 해결되는 건가요?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의사 수를 늘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의사 숫자가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성형외과, 피부과에 다 도망갔거든요. 돈벌이가 거의 되니까. 거기에 돈벌이가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책임 단지도 되고. 그러니까 실력 있는 의사. 의과대학교 1년 1등이 피부과 간다. 실제로 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그러니까 일단 병원에 의사들을 넣어줘야죠. 그게 이제 첫째. 소송 리스크. 우리나라 소송 제일 적은 국가입니다. 숫가 문제는 결국 국민들이 돈을 내야 되는 문제고 또 이제 의료 숫가 가운데 균형을 맞춰줘야죠. 예를 들어 섬하고 필수 분야 이런 데는 숫가를 좀 올려줘야죠. 소송 리스크. 그거는 의사들이 입만 열면 소송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소송이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소송이 적은 나라입니다. 고의성이, 고의는 살인이잖아요. 업무상 과실을 얘기하는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기소가 많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전문가의 실수에 대해서 징벌하는 거지. 만일에 고의성이 있다 그러면 고의적으로 얼굴을 잡아 쬐다든가 고의적으로 질병을 주부하면 그거는 상해죄잖아요. 설명이 좀 되셨나요? 고의성이. 저는 의사들이. 여기에 나오는 의사들은 고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나는 우리는 감흥이 없다. 천명씩 죽으면 좋겠다. 들어눌을수록 의사 가치는 오른다. 아 무서운 얘기죠. 의사 가치는 오른다. 이 가치는 오른다. 이 친구가 차라리 의사 소득은 올라간다. 이렇게 솔직하게 쓰죠. 의사 가치는 오른다. 이렇게 가치라는 말을 떡 써놨습니다. 이제 소득이 올라간다. 이렇게 쓰기에는 미안했던 거죠. 들어눌을수록 의사 가치는 오른다. 지금 여기 그림의 오른쪽에 보면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게시판 자체를 지금 퍼가지 못하도록 잠궈놨어서 그렇습니다. 게시판을 못 퍼가도록 아이고 위 후보 맨씨 오래간만이네. 의정협상 가치가 오른다. 무슨 뜻이죠? 그건 언어가 안 되는데요. 의정협상 가치가 오른다. 언어가 아닙니다. 개돼지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고 의사에게 진료받지 못해서 생을 마감할 뻔한 경험들이 여럿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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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야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 치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안도와 감사를 느끼게 될 거다. 의사들에게 감사한 줄 알아라. 존경심을 가져라. 조선인들 죽는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 그런데 의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의사들도 M분의 1의 비율로 같이 되잖아요. 의사들은 자기들끼리 치료하는 다른 루트가 있나요? 의사들은 질병에 안 걸리나요? 뉴스에 어렵다는 얘기 나올 때마다 죽는 사람 얘기 나올 때마다 진심으로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의대생 게시판. 개돼지들은 개돼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어라. 견민 개돼지들 더 죽이면 이득이다. 나중에 의사가 되더라도 무조건 사회의 후생을 조져버리는 방향으로 행동하라. 그게 복수다. 복수를 방해하는 자들이 부역자다. 요즘은 이제 야 넌 참의사야 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린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는 의사. 그분이 참의사 맞습니다. 비꼬세요. 비꼬세요. 의사는 이 말이 제가 참 제일 핵심을 지르는 말입니다. 의사는 검사, 변호사 따위와는 달라서 원초적이고 필수적이며 대체불가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을 안 할수록 항대적 가치, 소득보상이 더 올라간다. 그 얘기겠죠. 의사는 대체불가이기 때문에 만일에 의사들 중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 국가는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안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는 이 필수제고 대체불가이고 원초적 소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바로 그 이유로 사회주의 의료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의사선생님 잘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유민을 가시거나 해야 됩니다. 참 놀라운 발언들입니다. 놀라운 발언 이런 이제 발언 개돼지들의 의사를 욕하다가도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바로 주변에 의사 있나 찾을 거다. 환기 칠을 넘으면 조선 개돼지들은 이를 갈면서도 의사들의 어떤 요구도 다 들어주라고 하게 돼 있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조선이 망하고 조선인들 다 죽는 거 보고 싶다. 참 조선인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네요. 한계 칠을 넘으면 조선 개돼지들은 이를 갈면서도 정부에 대해서 의사들의 어떤 요구도 다 들어주라고 하게 돼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제 이거죠. 지금 투정하고 있는 게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 집도 부자야. 우리는 집도 부자야. 다행히 아버지 엄마 잘 만나서 우리는 머리도 좋아. 우리는 귀족이야. 우리는 특수 신분이야. 그동안 정부가 의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의사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떤 형태건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미친 건 이완용도 이해가 간다. 놀라운 성숙이네요. 지적으로 굉장히 성숙이 됩니다. 이완용까지도 이해가 된다. 이완용도 이해가 된다는 정도가 되면 이 대한제국 말기에 어떻게 조선이 망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죠. 이완용까지 이해가 되는 정도가 되면 막판에는 이완용하고 고종이 싸우죠. 고종이 늘 사건 만들어 놓고 수습이 안 되면 이완용을 불러가지고 이대감 수습 좀 하시오 하고 부탁을 하면 이완용이가 나서가지고 이제 수습을 하는데 나도 하다 하다 나중엔 지쳐가지고 고종한테 달려듭니다. 못하겠다. 당신은 꼭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내 인데 뒤늦게 부탁을 하느냐 나 이제 못한다. 다 죽어라. 니들이랑 협의하는 단계는 지났다. 협의를 하긴 해봤나요 최근에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조선인들 살리면 안 되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엿씨나 쳐드시고요. 님네 애비애미는 고통스럽게 죽게 두겠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네요. 여기 오른쪽에 바로 여기 오른쪽에 애비애미는 고통스럽게 죽게 두겠습니다. 아직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린 듯하네 조선인들 랜덤으로 한 명 죽고 천만원 받는 버튼도 있고 그냥 살기도 있고 조선인의 안락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아들이십니까